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조셉 벤육입니다 자 우리 교재 IELTS 14 리스닝 테스트 1에 있는 섹션 1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페이지 교재 한번 펴보시고요 눈앞에 있는 문제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게 이제 IELTS 리스닝 섹션 1, 2, 3, 4 중에서 첫 번째 섹션이구나 내가 이 10문제 중에서 적어도 여러분 한 7, 8개는 정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요 여러분들께서 레코링을 지금 틀으셔서 한번 문제를 쭉 풀어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한 6, 7개 정도 맞추실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낮은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100% 맞추시기는 좀 농도치 않은 그런 수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1 하고 테스트 2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같이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 같이 친해지는 시간 섹션 1이랑 그리고 약간 이 정답이 제시가 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그러죠 습관 그쵸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레파토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약간 실전처럼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레코링 틀어놓고 열 문제 풀고 또 섹션 2 넘어가서 열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 뒤에 막 여러분 급하게 살펴보면서 몇 개 맞췄는지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특히나가 이 테스트 1 같은 경우는 조금 겸손하게 그쵸 여러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실 거니까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IH 좀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진 마시구요 같이 한번 저랑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구요 그리고 나면 테스트 2 테스트 3 테스트 4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서는 내가 조금 아 조세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것들이 적용이 되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 섹션 1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은 여러분 첫날이니까 이 섹션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분석해 보고 같이 레코링 들으면서 문제 풀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요 문제 지를 분석해 드리고 레코링 틀어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요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지 한 장 있잖아요 한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 샘플로 하나 여러분 우리 실험용으로 하나 여러분들 버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내가 ih listening.1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요거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테스트들은 마음껏 여러분께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3번 한번 보시죠 distractors. distract는 여러분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애들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답들도 어떤 게 나왔는지 오답들이 왜 나오는지 정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정답 안 주고 자꾸 오답들만 주면서 질질 끄는 그런 느낌들 한번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도록 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 저희가 어떤 섹션이던지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섹션입니다. ih listening section 1, 2, 3, 4 배경상 먼저 파악해 주시는 그런 꼼꼼함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드릴 거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 챙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각 섹션이 시작할 때마다 자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라는 배경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섹션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섹션 1 You will hear a woman reporting a theft to an officer in a police station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섹션 1의 인트로는요 여러분 교재에 쓰여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뒤에 있는 스크립트에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션 1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를 들을 건지 어떤 상황인지가 미리 주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문제지를 받게 되시면 아 문제지 읽느라 그쵸 여러분 바쁘죠 이 섹션의 인트로를 챙겨듣지 못하고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섹션 2, 섹션 3, 섹션 4 진행이 될수록 이 인트로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지 꼭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첫날이니까요 베이직한 부분부터 꼼꼼하게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들으셨나요 여러분 저희 ih listening 섹션 1의 특징이 뭐였었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요 이 reporting a theft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여자잖아요 reporting a theft 를 하는 사람이 여자고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남자겠군요 그쵸 그런데 폴리스 스테이션의 오피서니까 폴리스 오피서겠죠 그쵸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theft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theft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훔치다 절도하다 라는 표현인 thieve의 명사용입니다 도둑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둑 thief 그래서 여러분 지금 ve 부분을 f로 바꾸면 도둑이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쵸 훔치다 라는 동사를 여러분들 혹시 스틸만 알고 계시나요 훔치다 thief 하고 steal 둘 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의 명사용이 theft인데요 이 theft 절도 절도 사건을 신고한다 리포트는 여러분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을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자질하다 보고하다 보도하다 신고하다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각 화자의 역할 파악 가능하십니까 여자분께서 지금 이 절도 사건에 피해자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고 하시는 중이구요 자 이 경찰서의 교관 이라고 하니까 경찰관 분께서 신고를 접수 받아주는 경찰관 분 남자 목소리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대충 파악 가능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도난 당했을 때 내가 잃어버린 거 말고 도난 당했을 때 그쵸 내가 암만 봐도 저 사람이 가져간 거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할 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 이 상황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영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사용 약간 상황 가지고서 내용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뭐가 그죠 누군가가 제 걸 훔쳐간 거 같아요 그죠 제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서 있었는데요 누가 다가와서 뭘 물어보더니만 그런 다음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약간 어떤 뭔가 정황이라 그러죠 그 사건이 발생된 것처럼 의심되는 그 상황을 정황을 설명하고 내 이름 뭐고 그처럼 연락처 뭐고 너무너무 여러분 레파토리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IH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문 유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특정 지문 유형이 나오더라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분실물을 잃어버려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쵸 이렇게 여러분 뭔가 절도 사건이 있어서 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차를 훔쳐가는 걸 car theft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누가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언제든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나오는 레파토리들이 똑같은데 그것을 표현한 영어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지 실제로 내용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측이 가능하겠다라는 거 그 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강점인 거예요 영어는 들어봐야 알죠 하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저희 여러분 이 섹션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문제지가 굉장히 뭔가 특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한번 보시죠 1번부터 10번까지 complete the form below 아 여러분 이게 form이 뭐냐면 양식인데 그래서 양식을 완성하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작성하시는 메모를 완성하시는 것을 갖다가 complet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다 완성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여러분 is 시험 문제 특히 여러분 섹션 1 문제 처음이신 분들 one word and or or a number for each answer 이런 약간 지시사항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기본적인 정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섹션은 소개받으시는 날이니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주어져 있지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중간에 break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보실 수 있는 시간 미리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시간 15초 가량 정도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중간에 여러분 break가 있는데요 이 break를 줄 때 4번부터 10번까지 보실 수 있는 시간 35초 가량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간에 여러분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죠 여러분 이 초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한 문제당 평균 5초 가량의 여러분께서 미리 훑어보실 수 있는 시간 1, 2, 3, 4, 5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3개나 4개나 5개나 이렇게 되면 곱하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황과 화자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런 다음에 빈칸 속에 지금 미싱되어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 미싱되어 있는 이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시는 시간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15초 35초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재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여러분들 예측하는 그런 훈련들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유형도 구경을 하셨고 그럼 여러분 일단 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지만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폼 컴플리션 아니면 노트 컴플리션 같이 주관식 문제 유형 10개의 주관식 답지에다가 옮겨 적으실 때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거 주의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글자 수 지시사항 지키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같이 적으세요 답안 작성 시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답지에다가 옮겨 쓰는 시간 10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답안 작성하실 때 1번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바로 글자 수 입니다 요건 여러분 지시사항에서 솔직히 이제 지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밖에 없는 지시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뭐는 정답 처리가 된다 one word 당연히 정답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word라는 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단어를 wor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문자는 word라고 하지 않아요 알파벳 문자는 letter라고 하지 word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word는 자기만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정답 처리된다 a number 그리고 또 모두 정답 처리된다 one word 그리고 하나의 숫자와 하나의 단어 요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만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외의 것은 정답 처리가 안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생일 언제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월 22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22 October 이렇게 쓰잖아요 one word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만 정답 처리 해주냐면 October만 정답 처리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October number라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면 22일 할 때 22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단어와 숫자를 둘 다 정답 처리를 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22와 October를 함께 쓰시는 거 요정도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October를 먼저 써도 아무 상관 없죠 요렇게 22 요렇게 여러분들 정답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러분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October를 쓰고 그리고 1992년까지 쓴 거죠 요렇게 써버리게 되면 여러분 22와 1992가 one number가 아니라 two numbers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요거는 오답 처리죠 그래서 글자 수는 여러분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 예였습니다 그래서 ih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사소한 부분에서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당연히 여러분 철자 신경 쓰셔야 되겠죠 October 같은 거 그 다음에 3번 자 October 쓰실 때 어떻게 쓰셨어요 여러분 모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 처리도 여러분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October 같은 거 쓰실 때 여러분 5는 대문자 처리 나머지는 소문자 처리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데 명사의 단복수 처리 어떤 명사가 정답이었는데 그럼 보통 명사가 단수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복수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약간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실 때 지켜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제대로 잡아 두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저랑 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푸시면서요 이 4개에 맞게끔 정답 처리 정확하게 잘 해보시고 스펠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대소문자 구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 단복수 처리 하시는 것도 되게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도록 하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 전체적인 인재 구성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특이 사항은 뭐냐면 다른 섹션과는 다르게 이그샘플에 해당되는 레코링을 먼저 들려줘요 그래서 이 이그샘플에 해당되는 내용이 먼저 흘러나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섹션들에 비해서 여러분 난이도가 낮은데 조금 더 여유도 있다거나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레코링을 차분히 따라가시게 되면 집중만 잘 해주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80-90%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분석하고 실제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되게 김색에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실 거고요 저랑 같이 주어져 있는 제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라임이 나왔어요 크라임 아시는 단어인가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관련이 있죠 여러분 지금요 크라임은 범죄잖아요 범죄 그러니까 리포트는 보고 라기보다는 신고라고 해석하는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 theft는요 크라임의 일종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ft is a type of crime 그죠? 그래서 이 범죄의 종류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personal information 당연히 여러분 take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개인적인 정보들을 물어보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같이 수업 끝내고 나서 다시 full 음원 들으시면서 꼭 여러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각각의 문제를 풀기 위한 부분만 음원을 잘라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대화를 쭉 들으시면서 반드시 그 감각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personal information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는요 조금 다르게 갈게요 personal details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 거기 그 문제지에다가 여러분 꼭 적어 두시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름이나 아니면 국적이나 아니면 생년월일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personal details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 정보 하면 information 이렇게 약간 일차원적으로 영어를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reading writing 스피킹 상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 리스닝을 통해서 저렇게 좋은 표현을 많이 배워두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남들은 전부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이럴 때 나 혼자 personal details 그럼 여러분들 뭔가 상대적으로 표현력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리스닝만을 위해서 리스닝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왕 공부하시는 거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라이팅에도 써먹으시고 스피킹에도 써먹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좋은 표현들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구성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좌측에 있는 부분과 우측에 있는 부분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좌측에는 여러분 질문을 하는 남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성이 물어보면 여자가 답변하고 남성이 물어보면 여자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전체 대화에 전개 파악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각 화자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이미 했었죠 그래서 신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가 모든 정황을 다 이야기를 해 주겠군요 이야기의 진행 순서 파악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는 여러분 앞부분에 질문을 하는 남성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진행 순서가 파악이 되죠 자 우리 같은 경우엔 여러분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만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4번부터 10번까지 막 신경 쓰지 마시고요 눈앞에 있는 것 3개 다 맞추겠다 라는 생각으로 눈앞에 있는 그죠 문제들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측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40개 중에서 몇 개 지금 맞추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난이도가요 1번부터 40번까지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맞춘다고 해서 개수를 하나 줄 걸 두 개 주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번부터 10번까지 걔네들을 많이 맞추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저희는 절대적인 개수만 가지고 점수를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말고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그죠 해결할 수 있게끔 섬세함을 여러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팁입니다 IELTS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 전쟁입니다 진짜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한 과목에만 해당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4개의 과목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달리 이 표현을 어떻게 달리 그죠 이렇게 해놨는지를 바로바로 눈치채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내셔널리티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1번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루이스 테일러라는 여성분께서 경찰서에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절도사건을 겪어서 그러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정보는 받아놔야 되니까 신고를 하려면 그래서 어디 국적이세요 라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번에 만약에 남자의 목소리에서 어떤 표현이 나올 걸 What is your nationality? 이렇게 What is your nationality?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obvious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IEL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1번 밑에 보시게 되면 date of birth 하고 여기 지금 여러분 1977년 12월 14일 있잖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문제랑 상관이 없죠 문제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랑 상관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나올 리 만무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께서 어떤 표현들을 알고 계시면 역공격이 가능한데 내가 데이터베이스 속에 저장해 놓은 것이 없으니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 레코링을 틀고 문제를 풀어 봤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아 내셔널리티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를 정리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시게 된다면 실력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날 그날 나오는 난이도에 휘둘리기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나면 나 뭐 복습하지? 아 공부했던 거 표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복습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내셔널리티도 한번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고요 결국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는 거잖아요 그쵸? 1번 문제 한번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세요 잘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잠깐 짧게 들으셨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 위에는 뭐였냐면 이름 뭐냐 그럼 루이스 테일러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are you 어쩌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나셔널리티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and are you resident in the UK? 요거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and are you resident in the UK? 뭐라 그랬어요 방금요? are you resident in the UK? are you resident in the UK? are you resident in the UK? 요게 여러분 지금 당신은 영국 거주민입니까? 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여러분 국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시민 거 자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들린 게 UK 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영국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UK를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정답인가요? 아니면 답변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정답인가요? 여러분 이 여자가요 yes I am 이러면 그렇죠 여러분 영국일 수도 있겠죠 영국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요 오답꽃들이 펴요 다시 한번 자 한번 보시죠 what is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please? 이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루이스 테일러입니다 요 문제는 어떤가요? 사실 여러분들 자기 이름 물어보는데 자기 이름을 잘못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레코딩 상에서도 오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시죠 date of birth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여러분 the 14th of December 1977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잘못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테일러라는 요 써네임 나오는 부분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저 DOB죠 생년월일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오답꽃이 필 리가 없어요 그러면 1번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에는 왜 오답꽃이 펼죠 여러분? 묻는 사람이 물어보니까요 그쵸? 겉으로 봤을 땐 솔직히 요즘 잘 모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에이전처럼 생겨도 실제로 미국 국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러니까 Are you resident in the UK?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영국 시민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에이 그래서 충분히 오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는데요 여러분 Resident in the UK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No I'm actually Canadian Though My mother was British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오답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영국 국적이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어머니께서는 브리티시인데 그쵸? 아 was가 나온 거 보니까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영국분이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남자가 물어본 것에 반응하기 위한 어떤 그쵸? 한 가지의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Actually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Canadian 발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Can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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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actually Canadian Though my mother was British 자 Actually 라는 표현은 사실 이라는 표현인데요 어떨 때만 사용하시는 생활영어냐면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 노노노 그거 아니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수정해줄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은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은 저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으셨어요? 저 지금 안 적고 있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적으시라고요 자 어떻게 적으실 거예요? Canadian 이렇게 이쁘게 그쵸? 이쁘게 적으시면 되는데 자 답지에다가 옮겨 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이스 테일러 요렇게 Canadian 요렇게 밑에 있는 December 요렇게 지금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 upper case 와 lower case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소문자를 구분 처리해야 되는 애들은 대부분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고유명사들이죠 무언가의 이름들 그쵸? 무언가의 이름들 그쵸? 무언가의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영어 처리를 표기법을 잘 모르네 그쵸? 이런 식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첫 글자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처리하시는 습관 요거는 올바른 표기법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본의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에 쓰여있는 것과 비슷하게 다 맞춰서 그쵸? 여러분 병치되게끔 맞춰서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anadian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캐나다는 안되나? 정답이 그쵸?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 지금 Nationality와 Country를 제가 박스를 만들어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제가요 Are you resident in the UK? 이렇게 이렇게 놨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좀 가려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리면 여기다가 여러분 넣으실 수 있는 건 뭐일까요 여러분 Are you Korea? 일까요? Are you Korean? 일까요? 그쵸? I am Korea 이게 맞나요? I am Korean 이 맞나요 여러분 그쵸? 이거는 국적과 나라의 완전 차이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And are you resident in the UK? 요거는 여러분 뭐랑 똑같은 거예요? 브리튼이 아니라 Are you British? 랑 똑같은 거예요 Are you British? Are you British? Are you Britain? 이 아니라 Are you British?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세요? 이렇게요 그죠? No, I'm actually Canadian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Nationality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I am being kind 에다가 쓰시는 거고 country 같은 경우에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I am from being kind 요렇게 그죠? 그래서 나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한국말 한국으로 쓸게요 I am Korean 그리고 I am from Korea 요렇게 국적과 나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 1번 문제는요 캐나다 정답 처리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ationality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Canadian 이 정확한 정답이고요 앞으로 여러분 국적을 묻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저 형용사형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지를 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부터 뭘 사러 왔는지 조금 보이긴 했고요 여러분들 좀 보였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 솔직히 2번 말고 여기 지금 Reason for visit 있잖아요 방문 목적하고 Length of stay 2 months만 가지고도 왜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저희가 영국 베이스로 나오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영국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브리티시가 아까 오답으로 지금 오답꽃이 펴 있는 상태였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1, 2, 3번을 보면서 1번 양옆에 2번 양옆에 3번 양옆에 3번 양옆에만 보는게 아니라 1, 2, 3번이 있는 부분에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잠깐만 머물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떠는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다 visit 라는 표현 그리고 two months 그리고 address 앞에 있는 current에요 current는 여러분 현 주소 그래서 체류지 주소들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시는 표현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는 상황 파악을 좀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방문했던 사람 두 달 동안만 머무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절도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과 통화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께서 앤티크 앤티크 많이 들어보셨죠? 앤티크 2번을 사기 위해서 비즈니스 차 여기를 방문하셨고 두 달 동안 머무르는 중이고 두 달 동안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apartment number 15 그죠? 여러분 여기 상세 주소 지금 현재 체류하고 있는 그 주소를 지금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정답을 한방에 주지 않고 오답들도 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2번과 3번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직접 풀어보실 건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아큐페이션이 좀 열릴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그리고 뭘 사기 위해서 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current가 굉장히 여러분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current와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모두 언급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곳도 언급이 되는 그런 약간 상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 아 얘는 오답이 나오겠다 얘는 정답만 나오겠다 아 얘는 정답 옆에 오답꽂이 한 두세 갠 폈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IELTS랑 친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문제제를 보게 되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쓰면 되겠다 어 얘는 단순하게 받아쓰는게 아니라 뭔가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빨리 빨리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들을 좀 많이 경험치를 좀 많이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 여성분께서 캐나다 사람인데 영국에 오신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였어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은요 2번 빈칸에 연필을 두고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기다리시는게 아니라 2번 빈칸에 연필을 두고 나올 때 이렇게 홀랑 그죠? 여러분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들리면 체크해주고 비즈니스 들리면 체크해주고 그죠? 여러분 I'm here to buy 난 buy 체크해주고 내 정답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같이 따라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가 볼까요? So you're just visiting this country Visiting? That's right. I come over most summers on business I'm an interior designer and I come over to buy old furniture Antiques, you know? 여러분 지금 바위까지 체크하고 old 빈칸 old 빈칸 요렇게 나와버렸어요 그쵸? 이번에는 띄워드릴 테니까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셨던 분들 So you're just visiting this country 자 들어가요 That's right. I come over most summers on business I'm an interior designer and I come over to buy old furniture Antiques, you know? 뭘 사러 왔나요? 여러분 정답은 furniture였습니다 furniture 스펠링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써보셨어요? 가끔씩 IH listening section 1 같은 경우에 중화식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려운 단어가 나 이런 약간 interior 이런 거 요런 단어들 스펠링이 약간 혼동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antique라는 표현이 지금 뭘로 나온 것이다? 오래된 근데 이제 완전히 똑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몰드는 낡고 오래됐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antique는 조금 거기다가 고풍스러운 그죠?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조금 더 이쁜 것까지 지금 들어가네요 우아하고 이쁘고 그죠? 그러면 골동품 골동품의 라는 형용사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지금 요렇게 나온 상태고 여러분 정답은 furniture 자 이 furniture는 스펠링 요렇게 쓰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furniture 같은 경우에 정답지에 만약에 내가 옮긴다고 생각하면 답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답지가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분 답지가 있을 때 2번에다가 내가 furniture를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 여러분 이거를 갈등하지는 않으실까요? 요렇게 가구들 그러니까 오래된 가구들을 사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매수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이렇게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복수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주의사항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문법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규칙을 어기시게 된다면 영어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처리를 못해준다는 얘기에요 왜 S가 못 붙느냐 furniture는 가장 대표적인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집합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다양한 종류들 개별적인 종류들을 집합체로 나타내는 명사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단복수를 그 따로 나누지 않고 세는 단위로 세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명사인 furniture 같은 경우는 앞에 어를 붙이셔서 하나의 furniture 아니면 여러개인 S를 붙여서 furniture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합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furniture를 이렇게 맨 위에 제목으로 잡아놓고 밑에 여러 가지 종류의 furniture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는 침대가 하나다 라고 하면 당연히 침대 앞에는 어를 붙이셔야 됩니다 침대 하나 가구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책상 하나다 라고 할 때에도 이렇게 a desk 이렇게 밑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집합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거나 여러 개로 표현하는 것은 영어적이지 못하는 거죠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합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실 때 piece of 아니면 type of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세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의자라는 것은 의자는 furniture다 라고 할까요 의자는 furniture의 일종이다 라고 할까요 그쵸? 그래서 a chair is a type of furniture a chair is furniture 이게 아니라 a chair is a type of furniture 그래서 가구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furniture를 세는 것이 아니라 piece나 type을 세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집합명사에 대한 문법적인 규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통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transport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판명사들 꼭 기억 잘해 주시고 반드시 넣으실 때 너무 오버스럽게 그쵸 여러분 평상시에 안 쓰던 그런 그 표현을 쓴다가 들린 그대로 정답 처리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입혀서 그쵸? 임의대로 여러분 뭔가가 수정을 한다거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 보통 명사와 지판명사들을 구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머무는데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current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뭐 워낙에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영구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일시적인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표현으로 잘 나오냐면 미리 적어두셔도 괜찮으세요 그냥 지금이요 이렇게 해서 right now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로서는 그래서 at the moment 이런 것도 잘 나와요 at the moment at the moment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요거 여러분 제가 들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 보시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나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중간에다가 좀 넣어 드릴게요 temporarily 라는 표현 어떠세요 temporary 요거 r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r temporarily temporarily 그래서 이 temporarily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라는 표현인데 어 형용사로 여러분 다시 적어 드릴게요 지금 스펠링이 잘 안 보여서 요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temporary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 current address 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이름만 받아 적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아파트 이름을 받아 적은 거는 솔직히 상관 없는데 하지만 요 3번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좀 페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발음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머물고 있는 곳 말고 다른 곳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일단 주의사항입니다 아파트먼트는 여러분 영국신영어에서 실제로 아파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여자는요 두 달만 그 영국에서 지금 여러분 머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국신영어에서 아파트먼트 콘도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 휴양지라든지 어디 놀러 가시잖아요 그 스키장 같은데 가시면 여러분 주무시는 그런 콘도 같은데 아파트처럼 생긴데 그런 데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행사 직원이랑 고객사의 대화를 들을 때에도 무슨 아파트먼트 무슨 아파트먼트 굉장히 자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지금 아파트먼트를 눈에 담고 있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가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 체류하는 여행자들이 가는 그런 숙박시설 중에 하나로 아파트먼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문제도 한번 직접 들어보실 거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빈 공간 나 떠났는데요 저 커런트 대신에 뭐가 나왔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갈까요? 여기까지 아파트먼트 이름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께 뭐를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그러면 여기 오답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면 아파트 이름 두 개 그냥 다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지금은요 이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순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나왔었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 저 now가 current 대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요 여러분 여자가 뭐래요? 이렇게요 여러분 at present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요 이런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저희 IELTS 스피킹 시험에서 여러분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ere do you live now? Where do you live now? 지금 어디 사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Well now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Where do you live now? Where are you living now? 어디에 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 Well at present 이렇게 여러분 바로 그냥 반응해 보세요 IELTS는 뭐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같은 의미 다른 표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리스닝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른 과목에다가 이렇게 그죠?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 리스닝 공부를 굉장히 여러분 생산적으로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장소가 있다 여러분 한 자리를 잡아놨다 I've got a place at park apartments 다시 I've got a place at park apartments park apartment park apartment park apartment 이러니까 park apartment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아는 단어인데 아는 단어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정답은 굉장히 쉬웠지만 뒤에는 apartment랑 같이 연음으로 나오니까 연결음으로 나오니까 마치 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아 발음들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all all 발음들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혼동될 수가 있어서 좀 약간 걱정스러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아파트 이름도 한번 들어 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 보고 park apartments 이렇게요? That's on king street I was staying at the river side apartments on the same street but the apartment there was only available for six weeks 아 여러분 여기 이 river side apartment 6 weeks 6주 밖에 못 머물렀나 봐요 So I had to find another one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야만 했어요 라고 했네요 여러분 정답은 park였습니다 park apartment 이렇게요 park apartment 그리고 오답은 바로 리버사이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적을 때 첫 글자 대문자로 쓰는 거 보이시죠?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첫 글자 p 를 소문자로 써버리게 되면 그냥 공원이에요 아파트 이름이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이 콘도 이름이 아니라 그냥 공원이에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무언가에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애들은 정확하게 여러분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네요 자 이제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쭉 살펴보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좀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절도 사건 그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details of theft details 여러분들 상세 정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절도된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 팁은 뭐냐면 오답은 피할 수 없어요 차라리 제대로 들으면서 메모를 하자 이게 무슨 얘기다 4번 한번 보이시죠 빈칸 앞에 파운드 표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4번 자리는 돈 얘기잖아요 그러면 4번 옆에 돈 액수 그죠 여러분 돈 액수 그런데 돈 액수가 4번 정답에 해당되는 액수만 언급이 될까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션 1 같은 경우는 레코딩이 이렇게 굉장히 내추럴한 스피드로 나오지만 제대로 알아듣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를 예측하고 계셔야 되냐면 특히 수치 정보 특히 여러분들 날짜라든지 아니면 수치 정보 여러분 이렇게 약간 돈 액수라든지 아니면 온도 속도 뭐 이렇게 약간 아라비아 숫자 정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꼭 여러 개의 숫자들이 같이 나와서 사람을 그저 힘들게 만든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빨간 처리 해놓은 approximately 얘를 포커스를 꼭 잡으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아이템 스토드 뭐 얘기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일단 도난 당한 거 두 개 얘기할 거예요 요렇게 두 개요 도난 당한 거 두 개 한 개는 지갑인데 지갑 안에 대략적으로 몇 파운드가 들어 있어요 contain 포함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당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감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분 여자 같은 경우에 너무나 다행히도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답들을 막 펼쳐낼 건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예요 별 다른 거예요 아니면 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열 개를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들어보시고 직접 즉흥적으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들으시다 보면 이야기의 앞뒤가 들릴 건데 이야기의 앞뒤를 다 들어보실 때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아니 솔직히 나는 돈 얘기만 들으면 솔직히 사건이 끝나거든요 근데 돈 얘기는 안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갑 안에 돈만 있나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죠? 지갑 안에 뭐 있어요? 상식적으로 아이디 카드 이렇게 민증 같은 거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크레디 카드 그쵸? 신용카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파운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크레디 카드 타령하고 아이디 카드 타령하고 그럴 때 무시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돈 얘기 나올 때만 들으면 되니까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꽤 뭐라고요? 그러니까 듣다가 뭐 얘기 나오고 뭐 딴 얘기 나오고 어머 이거 무슨 왜 자꾸 이상한 얘기 하고 있냐 무슨 다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캐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there was quite a bit of cash there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한 문제씩 즉흥적으로 풀어보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쭉 이렇게 이어 왔던 그 분위기를 솔직히 느끼긴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업 끝나고 처음부터 쭉 들어 보셔야 되는 게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캐시 타령을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 이제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직접 문제 풀어보세요 there was quite a bit of cash there about 250 pounds sterling I should think I withdrew 300 pounds from my account yesterday but I did a bit of shopping so I must have already spent about 50 pounds of that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요 4번 같은 경우에 돈의 액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250 파운드 그리고 300 파운드 그리고 마지막에 50 파운드 이렇게 세 개의 돈의 액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수치 정보 아라비아 수치 정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 시험을 치러 가시게 되면 저렇게 파운드 표시되어 있거나 달러 표시되어 있거나 이렇게 수치적인 정보가 들어갈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 정답 하나만 나오지 않으니까 동사들 위주로 잘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칠판 보시면서 한 번만 더 들을까요? but there was quite a bit of cash there about 250 pounds sterling 50, 50, 15 아니에요 50, 15 아니에요 50 sterling I guess sterling은 여러분 영국의 파운드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그래서 250, 250, not 15, 50 괜찮으세요? 그래서 about 250 sterling I guess 그런데요 오답으로 제시된 것들 앞에 있는 동사들을 체크해 보니까 I should think I withdrew 300 pounds withdrew I withdrew 300 pounds withdrew 여러분 원래는 withdrew예요 withdrew withdrew인데 여러분 withdrew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 출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TM기에서 돈 출금하는 거 그래서 300 파운드를 출금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혹시 쇼핑 들으셨어요? 쇼핑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My account yesterday But I did a bit of shopping So I must have already spent about 50 pounds of that 그래서 그 중에서 50 pounds를 spent 를 한 것 같습니다 about 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뭐 생각해보면 정확하게는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출금한 거는 알잖아요 정확하게 하지만 쇼핑하면서 이 정도 써서 이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상식적인 얘기죠 출금할 때는 300 딱 뽑았겠죠 하지만 쇼핑하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대략적으로 50 파운드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About 250 pounds sterling About 50 pounds 요런 정도로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힘들고요 실제 여러분 이 동사들을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갑에 있는 돈의 액수는 250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면 지갑 말고 또 뭐를 잃어버렸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5번 한번 보시죠 들려드릴게요 Wallet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다시 한번 새로 나오는 소재 뭐가 또 괜찮으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레코딩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이 언급하는 표현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명백하게 들리는 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My wallet And my phone The keys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 키워드들이 이렇게 불뚝 불뚝 들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메모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다가 Wallet 듣다가 Phone 듣다가 Keys 그렇죠? 요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뭔가 새로이 등장하는 소재거리들은 미리미리 챙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칠판 보시고요 At first I thought Oh I must have left the wallet back in the apartment 그런데요 But then I realized My phone had gone as well 아하 뭐가 여러분 또 사라졌대요 전화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It was only a week old 어머 일주일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나 봐요 어머 And that's when I realized I'd been robbed I'd been robbed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아 랍 아 그죠? 강도를 만났구나 랍이라는 동사가 여러분들 강도질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내가 강도질을 한 게 아니라 당했기 때문에 수동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 내가 털렸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이제서야 한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걸 보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오답으로 제시된 것이 뭐냐면 아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 그들이 누구예요? 이 강도죠 그렇죠? 여러분 절도범이죠 그들이 최소한 빈칸을 안 가지고 갔더라고요 Anyway At least they didn't take the keys to my rental car 아하 자동차 렌트를 했는데 이 렌트카의 열쇠는 안 가지고 갔더라고요 아휴 다행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a phone 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정답 처리 해 주시면 되겠고요 표현 정리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item stolen 훔쳐간 거 그러니까 도난된 물건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stolen 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도난 당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가방을 찾았더니 지갑 wasn't there 그죠?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찾으려고 봤더니 Oh my phone had gone 내 폰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I realized I've been robbed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y wallet wasn't there My phone had gone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My wallet was stolen My phone was stole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이 굉장히 자유자재이신 분들이 정말 여러분 IELTS 하시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나만의 실력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표현 정리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런 것부터 시작이에요 Approximately 대신에 About이 나왔다 라는 거 이런 것부터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여러분 날짜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보면 이 아이템 스톨는 여자가 약간 중얼중얼중얼중얼 다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자가 만약에 이게 언젠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자가 언제예요? 라고 딱 답변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이그 샘플을 뭐 우리가 이제 시간경계상 듣지 않고 넘어왔지만 실제 초반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이 여자가요 제가 어제 yesterday 그죠? yesterday 내가 report a theft report a theft 를 해야 되겠다 절도 사건을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something stolen out of my bag 내 bag 에서부터 뭔가가 도난당했는데요 yesterday 그죠? 어저께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지금 초반에 1번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이 절도 사건이 어제 벌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둘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6번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일부러 또 몇월 며칠이라고 얘기하지 않구요 사건을 접수하시는 경찰관 분께서 혹 얘기하고 치워요 이렇게 혹 얘기하고 넘어가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여러분 어떤 것이 밑에 깔려있는 상태다 어제 발생된 일이다 라는 사실이 이미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마치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경찰관 분께서 접수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탁 여러분 이렇게 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아 그래서 몇월 며칠이란 얘기시군요 이렇게 그쵸? 이러면서 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에 대한 집중력과 이 개연성 있잖아요 흐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집중 있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풀었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몇월 며칠이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여러분들 뭐 뒤에 내용이 이어지지만 저랑 같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ou said it happened yesterday 그죠? 어저께 발생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한번 약간 텀을 주죠 Yes 이러면서요 그래서 원래는 여자가 답변하는 게 맞는데 남자분께서 경찰관 분께서 후딱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월 며칠로 들으셨어요? So you say the theft occurred yesterday Yes So that was September the 10th?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적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풀 이름으로 어떤 분들께서 선생님 이거 셉만 적으면 안 되나요? 저희는 약자나 축약적 표현들은 정답 처리 안 해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풀 이름으로 여러분 꼼꼼하게 표기법에 맞게끔 써주시기 바랍니다 September 10th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답 처리하실 때는 이렇게 요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 요게 US 방법인데 뭐 이제 이렇게까지 뭐 여러분 뭐 구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UK 방식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위에 있는 게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밑에 있는 것이 브리티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 September를 워낙 이렇게 대놓고 쓰기 때문에 TH를 굳이 안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늘상 저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나도 쓸 때 저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법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찰관 분께서는 September the 10th 이러시죠 적을 때는 그냥 September 10만 적는데 근데 읽으실 때는 어때요 이렇게 그죠 September 10 이렇게 적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10을 갖다가 The 10th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도록 하시고요 본인도 읽으실 줄 아셔야지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영국식 표기법인 10이 먼저 나오고 September가 나왔을 땐 어떻게 읽느냐 뭐가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죠 그리고 기수가 아니라 서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TH 발음 너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브네요 그쵸 한번 발음을 보시겠습니까 The 10th of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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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브처럼 이렇게 그죠 들리는 TH 발음에서 혀를 살짝만 바깥으로 빼주시게 되면 The 10th of September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중간에 오브가 들어가서 9월의 열 번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브 소유전치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표기법과 읽기법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아 이게 내가 일방적으로 들을 줄만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읽을 줄도 알아야 들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정답은 요렇게만 적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식으로 요렇게 적으셔도 괜찮고 밑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th를 넣으셔도 괜찮은데 굳이 잘 안 넣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괜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1일 이런 거 나오면 th 써서 틀리실까봐 21일은 그죠 여러분 21st이기 때문에 st를 쓰는 게 맞는데 그쵸 그래서 굳이 여러분 이런 표기를 여러분 왜 오류가 나게끔 하겠습니까 안 쓰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주의하시도록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소문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펠링 지금부터 여러분 페브러리 어거스트 이런 거 꼭 한번 써보세요 자 789번 문제 또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그 실제 상황을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시게 될 건데 빈칸을 예측할 겁니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미리 예측을 할 건데 그 예측의 기초는 생김새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번 한번 보시죠 789번 다 보세요 7번 8번 9번 다 보세요 자 789번을 여러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번 자리 더더하기 뒤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쵸 이렇게요 대부분 영어는 정보를 배열을 할 때 언제 어디서라고 배열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이랑 배열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언제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앞에 7번에 outside the 빈칸이 바로 장소 그리고 at about 4pm 요게 지금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where 그리고 when 에 순서로 지금 정보가 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7번 정답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뭐의 자리에요 명사죠 자 내용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의 자리인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지금요 뭐랑 뭐기 때문에 possible time and place 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가 time이잖아요 누가 봐도요 그쵸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4pm 써 있는데 4시라고 지금 오후 4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표기법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여러분들께서 불확실한 면모들이 있어요 애매하게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앞에 pd에만 좀 찍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실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문자로 am pm 요렇게 적으시게 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여져 있는 걸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 잘 하시고 항상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영어들을 좀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명사 같은 경우엔 여러분 지금 outside 어디 밖에 라는 표현이고 저기 지금 place 되어 있고 location 되어 있고 아이고야 그죠 여러분 어떤 명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줘요 장소 명사라고 계속 얘기해 주죠 자 지금 여러분 어떤 그 범죄에 관련된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쵸 fact 절도였었고요 suspect는 여러분 명사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용의자 입니다 suspect는 원래 여러분 의심하다 라는 동사에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다 라고 한다는게 제가 가져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용의자죠 실제로 여러분들 피의자는 아닌 거죠 알아봐야죠 그쵸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보이세요 남자애들 그쵸 그래서 한 4시쯤 이 장소 바깥에서 몇몇 남자애들이 자기한테 뭘 물어봤나봐요 그쵸 그러면 8번 자리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8번 자리 형태는 명사 자리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예측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행인에게 행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 그쵸 그쵸 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뭘 물어보는 거죠 그쵸 여러분 ask for 요청하다 물어보다 그게 여러분 저의 내용 예측이었어요 9번 한번 보시죠 he was about 12 한 12살쯤 돼 보였고 슬림 빌드였다 뭐 무슨 뜻인지 모르죠 슬림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9번 헤어를 가지고 있었다 요거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어떤 품사의 자리인가요 명사 자리인가요 형용사 자리인가요 동사 자리인가요 부사 자리인가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9번 같은 경우에 어떤 헤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형용사 자리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어떤 머리카락 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색상도 생각하지만 뭐 곱슬머리처럼 여러분 형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보글보글한 머리는 여러분 curly 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이 빈칸에 예측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천천히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좀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 여러분 집중력 있게 예측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 빈칸에 여러분 장소명사 장소명사 장소명사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께서 헐랑 이렇게 예쁘게 쏙 그냥 여러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받아 적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미리 예측을 하고 있으면 저기다가 장소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레코딩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장소명사 하나가 지나가요 지나가면 뒷덜미를 잡는다 그러거든요 항상 제가 예측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측을 해놨으면 어? 너구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예측을 좀 적극적으로 집중력 있게 하셔라 라고 부탁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장소명사가 지금 7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2개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데 이거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뭘 기다려요? 아웃사이드를 기다려요? 아웃사이드가 그대로 나올 리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9번을 예측하지 않고 슬림빌드가 나오길 기다려요? 기다려요? 슬림빌드는 나오질 않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IELTS가 나오는 레코딩상의 표현과 눈에 보고 있는 표현이 일치되는 면모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읽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현들이 다 달리 나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웃사이드가 들릴 때까지 아웃사이드 비스불에 한게 들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안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장소명사 삐죽 삐죽 들리는 장소명사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목소리 들으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시 보셨고 썸보이즈 보셨죠? 7번 이야기는 내시 얘기랑 썸보이즈 이야기 전에 끝납니다 장소명사 두 개 네 저그러면 4 o'clock까지 듣고 나서 메모가 이미 되어있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요. Young boys Young boys가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7번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8번 앞에 키워드 9번 앞에 키워드도 미리 보고 기다리는 게 원래 맞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4 p.m. 그리고 some boys T-shirt Tiger 그리고 12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여러분들 다른 말로 나오기가 힘들죠. 티셔츠랑 여러분 12살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나오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확한 이런 정보들을 나타내 주는 그런 키워드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7번에서 8번으로 넘어가는데 요 흐름을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잡아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7번이 나오기 4 o'clock 그죠 여러분 Around 4 o'clock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장소명사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 칠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장소명사는 그런데 아파트먼트는 지금 문제 속에 깔려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 처리가 될 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언급된 장소명사는 바로 뮤지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아 이게 이때까지 뮤지엄이라는 예를 한 번 더 언급 안 했었는데 왜 언급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새로이 등장하는 소재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 스크립트를 보고 계시지만 아웃사이드라는 말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내가 이 7번 정답이 장소명사의 자리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했을 때는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뮤지엄은 워낙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이라서요 여러분 그렇게 뭐 놀랍지도 않은데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 아웃사이드에 관련된 의미가 똑같은 애들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께서 빈칸에 지금 미싱되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4시쯤 됐는데 남자애들이 갑자기 저희한테 몰려온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들으실까요? But I do remember that as we were leaving there at about 4 o'clock Okay A group of young boys ran up to us and they were really crowding around us and they were asking us what time it was Then all of a sudden they ran off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이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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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약간 이렇게 떠올리듯이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이 뭐였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Remember that as we were leaving there at about 4 o'clock 4 o'clock 지금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과거 진행형이 They were crowding around us They were asking us 이런 식으로 과거 진행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자애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달려들더니 우리 주변을 둘러싸더니 우리한테 몇 시인지 물어보고는 갑자기 떠났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8번의 타임이었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시간을 물어봤죠? 자 9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이 헤어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음원 틀어드리면 즉흥적으로 지금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타이밍 잘 잡으시고 정답 잡으셨나요 여러분? 이 정도 한번 쑥 들려드려도 정답 캐치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캐치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단어 자체를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위에서부터 쭉 틀어드렸더라도 티셔츠 얘기 나와요 호랭이 얘기 나와요 열두 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점점 흘러는 왔겠죠? 그러면서 이 남자 경찰관 분께서 The color of hair? 머리 색상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거 정확하게 기억했대요 정확하게 기억한대요 오케이? 그러면서 금발머리를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오답도 같이 있지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들어가요 열두 살 먼저 Around 12 years old Around And can you remember anything else about his appearance? Appearance Not much He was quite thin Color of hair? I do remember that He was blonde All the others were dark haired 아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괜히 여기다가 Dark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 다른 애들은 머리카락이 다 되게 검었었는데 다가 어두웠었는데 얘만 금발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지금 적으셨어요? 저 지금 일부러 안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금발머리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 처리하셨을까 하셨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지금 저 스크립트에도 이렇게 비워놓고 여러분들 김 안세계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금발머리라는 표현 어떻게 적으셨어요? 칠판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로 적으셨어요? Blind Blonde 똑같죠? 자 실제로 여러분 정답 처리는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둘 다 정답 처리가 되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영어가요 프랑스어처럼 이렇게 단어의 성별이 나뉘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애들 중에서 이 Blonde 같은 단어는요 여러분 남성 표현과 여성 표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Blonde는 남성 쪽이고요 Blonde 이렇게 E를 붙이면 여성 쪽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명사입니다 He is a Blonde 이렇게 하게 되면 그는 금발머리 소년이야 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She is a Blonde 아니면 좀 약간 슬랭으로는 Blondie 라고 해서 뒤에 Y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미국신 영어도 영국신 영어도 둘 다야 아시겠죠 그거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He has 어떤 hair 이렇게요 He has 어떤 hair 아니면 She has 어떤 hair 이때는 어떠세요 여러분 이때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쉬도 쓰고요 여기다가 히도 써볼게요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이 부분에 금발의라는 금색의라는 이 Blonde가 들어가게 되면 혹시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걸까요? 아니면 머리카락만 꾸며주는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헤어의 색상이 뭔지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남녀 성별이 나뉠 이유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지만 형용사로 사용하실 때는 구분 없이 둘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 추가로 미국식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형용사로는 늘 Blonde로만 사용을 합니다 E가 없이 미국식 영어가 좀 현대 영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영국신 영어는 조금 여러분들 뭐랄까 옛날 영어를 좀 고소하는 면모가 좀 있는데 미국신 영어에서는 E가 없이 그냥 이 Blonde를 그냥 형용사로 일관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Blonde를 먼저 적어드리고 괄호 속에 E를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여전히 영국 같은 경우는 형용사형으로는 둘 다 형용사형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정답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예요 왜 아까 1번이 캐나다는 안 되고 그네이디언밖에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왜 9번은 Blonde도 되고 Blonde도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Reference Number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신고번호? 접수번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llocate라는 동사는 여러분 할당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할당되어진 할당되어진 그러니까 배당되어진 범죄 신고번호 그래서 이 신고번호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메모하실 때에는 경찰관 분께서 신고 접수하셨으니까 신고번호를 주겠죠 그래서 왜 보험사 같은 데다가 또 여러분 연락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번호를 알려줄 건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번호를 받아쓰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집중하셔서 한계도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몇 자릿수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디지트가 뭐냐면 자릿수 얘기하는 겁니다 마디 그래서 이 손가락에 있는 마디 하나하나를 디지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형용사용을 디지털이라고 하죠 디지털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계를 보시게 되면 0시 몇 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00 이렇게 1시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마디로 조각조각 나져 있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바로 디지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전화번호나 아니면 패스워드 같은 거가 뭐 네 자릿수, 여섯 자릿수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디지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10자리의 신고번호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도전하세요 자 여러분들 잘 받아 적으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적어 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마무리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번호들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를 하시거나 하이픈을 끄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이게 전화번호도 아니고 접수번호고 신고번호기 때문에 어디를 띄어야 하는지 어디에 하이픈을 꺼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태기 때문에요 그냥 여러분 다 무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don't try too much 그래서 여러분 답변에 답지에다가 이렇게 옮길 때 너무 try and too much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이 많아지면 안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대로 옮겨주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간단 간단하게 받아 적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지금 4번부터 10번까지를 쭉 푼 상태였었어요 실제로는 실제로 레코링을 틀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6번 7번 8번 이 정도에서 약간 삐끗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미련이 남거나 아 저거를 해결을 못했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셀 컨트롤이 안되니까 마지막에 10번처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집중력이 떨어져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후다다닥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왕좌왕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화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못 맞추면 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답을 못 맞추더라도 주변에 실마리들을 메모하는 습관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멍하니 빈칸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체크하고 연필 티셔츠 들리면 티셔츠 체크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12 들리면 12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같이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연필 끝을 보면서 집중해서 따라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섹션 1 주관식 문제 유형에서 빈칸 정답에 대한 예측은 필수인데 정답을 예측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언제 뮤지엄을 예측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을 예측을 할 수는 없죠 그건 들어봐야지 알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나오는 그 빈칸의 자리가 뭐 동사 원형 자리인지 특히 여러분 명사 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명사 자리인데 사람 명사 자리인지 시간명사 자리인지 그쵸 여러분? 뭐 먼데이 썬데이 같은 시간명사 자리인지 장소명사 자리인지 예측 한번 해주시고 정답과 오답의 제시 패턴을 미리 익혀주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 캐시를 잃어버렸는데 아 이 너무나 다행히도 크레딧 카드는 거기다가 안 놔두는데 내 패스포트도 거기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얘기 나왔다 패스포트 얘기 나왔다 그런데 캐시가 있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듣다가 보면 크레딧 카드 패스포트 캐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한테 솔직히 필요한 거는 크레딧 카드도 패스포트도 아니고 캐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눈앞에 파운드 표시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꼭 그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되면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배우셨으니까 다음번에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고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그쵸 너 오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간파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뭐랄까 그쵸 약간 고수필나게 그쵸 그 다음에 주고받는 대화의 중요성을 꼭 확인하자 그래서 남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남자가 혹시 UK 레지던트세요 이렇게 여자가 아 액츄얼리 나는 크네디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약간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중요성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묻고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처럼 여러분들 무슨 접수번호 이런 거는 그냥 금방 나오죠 그쵸 자 하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크립트 펼쳐두시고 읽으시면서 본인이 1인 2역을 해서 정말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좋은 표현들 정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솔직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10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셨는데 빈칸 양 옆에 있었던 표현들만이라도 최소한 정리하시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오늘의 패러프레이즈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